퀸 형이랑 아버지 못 보셨어요? 어디 계신거지?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숨기긴 뭘 숨겨 너한테 숨겼게 뭐가 있다고 형님 곧 결혼하실 거 같아요 차 실장 아버님 때문인 거 맞죠? 그런 거죠? 정말 저 없다고요! 왜 한 걸 안 했다고 자꾸만 발뺌하세요? 진짜로 거절 당하신 거예요? 아버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넌 뭐 일 있어? 가게를 내놓겠다니 왜요? 두부 가게 내놓지 말라고 내가 가게 물려받겠다고요 두 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마 절대 안 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요? 나 외롭게